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 명목주년학교 2학년 중에서 세트로 뽑힌 이광이라고 합니다. 배구는 4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반에서 키도 제일 컸고 운동도 잘한다고 저희 반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코칭이 오면서 배구 해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배구를 시작했습니다. 점수가 뭐 길게 갔을 때랑 코스를 다 올려서 공소수가 세게 때리면 골 바운드 소리가 매력인 것 같은데요. 저희 학교에서 축구부도 있긴 한데 축구부보다 대구부가 성적을 잘 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이광 선수는 그래도 우리 초등연맹에서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심장이 세타로서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다음에 좋은 선수로 해서 지금 유서전같이 태극이 날고 대한민국 배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한 선수입니다.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토스 잘 알려주셔서 인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있으면 토스전 같이 해주십시오. 열심히 운동해서 국가대표까지 가고 싶습니다. 우리는 브이유스 소울룸몽축학교 2번 화이팅! 조 Sarawak 2015 구멍축학교 3번 화이팅! Ya